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마트에 가서 초이루이를 위한 간식을 샀는데요. 저도 처음 보는 간식이 있더라구요. 짜잔! 월간 통살, 하루에 하나씩 냠냠. 저는 닭가슴살을 사왔는데요. 연어맛이랑 황쾌맛도 있어요. 이렇게 20g짜리가 30개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10,900원. 제가 봉지를 한번 잘라봤거든요. 안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낮게 포장되어서 이렇게 30개가 들어있네요. 기다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쏙 밀면 나오니까 이렇게 급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둘이 다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카메라에 안나오는데? 시계 끝판 루이부터 한번 줘볼게요. 루이 앉아! 안 먹었어? 자리 앉아! 지금 저녁시간이라서 사료에다가 닭가슴살을 반개씩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걸 초이루이한테 한번 줘볼게요. 초이! 초이 빨리 안먹으면 루이가 뺏어먹는다. 초이 빨리 먹어야지. 초이 빨리 먹어야지.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달콤한 초콜릿을 넣는다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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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맛있었어? 맛있었어? 날 또 먹을까? 하하하하